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나 다정하게 부르면은 지금 그렇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노래하는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기운인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가 아주 그냥 많은데. 와우, 김축김축하다. 나를 떠나가면 안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하루만, 하루만, 하루만 내게 더 머물러요. 사랑하면 할수록 난 아파요. 끼도 그렇고 볼 것도 없다. 끼도 그렇고 탑에 들어간다. 탑이요? 어느 정도일까요? 어, 내가 지금 저기를 봤을 적에는 정확하게 몇 살이야? 쟤 봐서는 끼도 보통이 아니고 운이 있나 없나도 봐야지 되겠지. 96년생. 96년생. 8월 29일이에요. 어, 올해 운은 갔다 들었네. 그래요? 올해 운은 들었고 끼는 가면, 쉽게 얘기해서 양파가 까면 깔수록 속이 나오듯이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단, 본인이 성급하게만 굴지만 안 하면 돼. 의외로 있지, 차분하게 하는 면도 있지만은 지금 자기가 좀 뭔가 급한 마음이 성급하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 성격이 지금 급하다는 얘기지. 어, 이 성격을 요것만 너무 급하게만 하지 말고 자기가 어느 누구나 다 이 곡은 선택이잖아. 선택에 대해서 이제 나하고 맞냐 안 맞냐도 있는데 올해 내가 이렇게 보는 이 기운으로 봐서는 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 그리고 한 뭐 10등 안 해도 더 들지.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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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본성까지는 간다. 본성까지. 그래요? 어, 간다. 1등 할 수 있다 이런 기운은 조금 약한가요? 1등 기운은 약해. 이제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올해 신축년서부터 운이 좋으니까 자꾸 발전 발전하는 거지. 이제 나이가 뭐 26인데 뭐. 운은 굉장히 기운으로 봐서 운은 좋아. 나쁜 운이 아니고 이제 묻어있던 액감 속에 묻어있던 감자가 싹이 나서 나오듯이 나오는 거고 이제 자기의 끼에 가면 갈수록 아까 전에 양파 까면 깔수록 속에 보이듯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끼가 더 나온다. 봐라 이제. 아 그래요? 응. 내가 장담해. 그 정도로 기가 굉장히 세고 고집도 세다. 고집 세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그 끈질김이 굉장히 강력하고 세. 지구는 못 사는 성품이거든. 근데 모든 게 그런 방면에 또 운이라는 게 따라줘야 되잖아.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아서 끼를 발휘하고 막 이런다고 해도 이 운이 안 따라주면 안 되거든. 근데 운이 따라줘. 응. 운이 따라줘. 모든 면으로 있잖아 좋아. 근데 기왕이면 활발한 노래를 갖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 트로트 하는 사람들 다 1등감이야. 다 1등감이야. 너무너무 좋아. 1등감이야. 그런데 특히 이제 기가 너무 세고 내가 이제 느꼈을 적에는 센 적이 느꼈으니까 올해 그래도 좀 이름 좀 날리겠다고 그래.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